이렇게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지만 김호중 씨 팬들의 지지는 여전합니다. 팬카페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며 공연 예매 인증샷과 응원 글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또 김 씨가 직접 제작에 참여했다는 이어폰, 구매 완료 글까지 올라오고 있는 건데 그런데 김 씨가 출연한 공연계와 광고 개선, 이탈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박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음주 뺑소니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 씨의 팬카페입니다.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 마음이 아프다는 팬들의 응원 글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일부 팬들은 김 씨가 제작에 참여한 상품 구매 인증글을 올리고 공연 예매와 인기 투표도 권장합니다. 실제로 김 씨는 의혹이 공론화된 뒤에도 한 가요시상식 월간 팬투표에서 하루 3천 표를 넘게 받으며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강해지는 짙한 여론과 여전한 팬심 사이에서 김 씨의 출연이 예정된 공연 관계자들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 씨의 소속사는 아티스트를 지킬 것이라며 공연 강행 의사를 밝혔지만 이번 달 말 예정된 클래식 공연의 주관사는 김 씨를 대체할 출연자 섭외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가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광고계의 이탈도 시작된 가운데 경찰 수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김 씨의 소속사는 김 씨의 소속사는 김 씨의 소속사입니다.